그림일기를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화사한 여름 강변을 달리는 상쾌한 자전거 라이비 선명하게 귓가를 스치는 바람둥이 상기로운 풀레음이 어깨를 스쳐 지납니다. 자전거 바퀴의 페달링 리듬에 맞춰 빠르게 지나가는 품종들 푸릇한 녹색으로 마음의 시원함을 가득 채웁니다. 물떨치는 강물과 시원한 나무 그녀들이 어우러집니다. 자전거 길은 더위를 있게 해주고 강변을 달리는 순간 이 시원한 물결과 바람성 마음에 피어나는 여유와 행복감으로 간직됩니다. 난 오늘도 아름다운 북한과 위암호변 자전거 길을 즐긴다. 언제 달려도 아름다운 위암호반 자전거 길을 멀리 우암 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변의 나무들이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배미로 자전거 길은 사라지지만 오롯이 배미를 통과할 수 있는 요양 자전거 길이 없어 다소 유용하지만 천천히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던 매운탕지를 사라졌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갔다. 이암호를 돌아섬고 위암호를 돌아섬고 위암호를 돌아섬고요 위암호를 돌아섬고요 공지천을 돌아 춘천대교로 향한다. 춘천대교가 눈에 보이면 어느덧 30km를 달린다. 아내와 함께 왔던 위버레인 카페 이렇게 위아무를 한바퀴 돌아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